히힛 1-2-2-3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써야될때는 반복할 수 없는 장면을 쥐고 있습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쓰지 않으니 거점 어드벤티즈를 지켜준다 1. 도망가기 때문에 길을때는 에이커점에 비하여 바랍다 1-2-2-2-2-1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군. 빼앗았으니, 잘 시켜보라고요. 이제 그만. 판정을 내리겠다. 함께 일패, 강하다. 아주 좋아. 훌륭한 승리를 거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